안녕하세요 욕심하는 자유 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시 쯤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요 이제 일요일 오후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으로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가 조카가 좋지 못해서 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저고객들도 많으셨고 저는 한 일곱 수로 했는데 오전에 일곱 수라고 쉬엄쉬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하다가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할 건지는 제 몸 상태를 봐서 할 건데 최대한 지금 빨리 바로 뒤로 옵니다 그쵸 소리 들리시죠? 향화가 났습니다 한 55정도 되어보입니다 55정도 입니다 떼어보겠습니다 미안해